나 축하 한 번 해줄래요? 왜? 아 맞아, 자메이카 저기 만났던 관광부 차관인가? 내가, 내가 다시 할게요? 응 야 준환이 왜 다 얘기했지? 하아가 얘기했지? 새롭게 좀 한번 들어보자 뭐 얘기하려고?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? 뭔데? 제가 어저께 굉장히 궁금한데? 형 때문에 망한 거 알아? 야 다 끝났어,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데? 내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먼저, 뭘 보고 니가 자메이카을 먼저 어떻게 알고? 난 몰랐어,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 어찌됐건 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단 만나러 갔는데 아저씨가 나올 줄 알았어 차관이신 분들이잖아 두레드락하고 어? 차관인데? 야 사격꾼 아니야? 수익꾼?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원래 나 저기 청완이랑 자랑하고 야 외교관 있으신데? 내 사천에 집중이 그랬더니 저지를 딱 입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야 아니 차관이신데? 너무 젊었어, 말라가지고 잘생겼어 얼굴이 너무 젊었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? 팔공이야 야 근데 너 어리잖아? 아니 차관이신데 팔공이라고? 자기가 역사가 제일 어렵고 드레드락한 사람도 자기밖에 없대 우와 내가 레게를 좋아하니까 갑자기 춤을 막 이렇게 춰 차관이신? 어? 차관이신? Green Lancer 차관이신? 차관이신? 진짜요? 날아야 나야 예이 사격꾼아 해이 사격꾼아 예이 사격꾼아 진짜야 그 사격꾼아 그 사람은 partie 너야 나를 마주할 수 있을까 새로운 거 한 줄까 야 이 살이 새랭 나의 너지다 너의 데라 달라 하나 한달해 나와 나와 와! 저는 가! 말단절이 하겠어! 쟤 꿈꿨네. 꿈꿨네. 나한테 형! 나한테 2월달에 하는 세계적인 레게 페스티벌이 있어. 정말? 거기에 꽂아라 그러지? 말이야! 꽂아라! 말 잘해! 말 잘해! 말 잘해! 말 잘해! 말 잘해! 깜짝이야! 이거 다 남겨구만! 다 남겨! 말 잘해! 날 거짓말! 날 거짓말! 거짓말!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가? 꿈꿨네. 너! 거기는 반만리 아들부터 유명한 아티스트를 다 소개해주고 더 중요한 건 너 우사인 볼트 알지? 네. 이래 뮤직비도 했어. 거짓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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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! 거짓말! 나왔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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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진짜 미치겠네. 밤말리 생간을 갈 수 있다고 거기 다 했어! 야! 야! 우리 하라버지 산소가 안 가는데! 아! 왜 안 믿어 형! 하라버지 산소는 잘하셨는데! 아! 산소하고 생간을 달라! 형! 산소는 묻어! 물어! 그거! 생간은! 산소는 못 주고! 아! 형! 가서 우산볼투랑 달리기 한 번 하자고! 야! 말도 안 좋은 소리 하지 마! 완전 뻥인 게 뭔지 알아? 뭐야! 이거 그 사람들 어떻게 이게? 그래! 영어를 못하는데 지금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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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로 가! 야! 야! 자궁이 칼을 넘었어! 그래? 여러분!